몰랐어요? 뭐를요?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축하한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 어디 가? 왜? 아빠! 아빠! 엄마가 안단 말이야 알맞은 뭘 어디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? 바람 한번 피워보세요 그게 생각대로 되나? 알아? 어떻게 모르냐? 배가 불러오는데 아빠? 아빠! 저 사람이야? 아빠!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이 너희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야 아줌마 주리 걱정이 나세요 너도 내 딸이잖아 남들보다 나를 더 이해를 못 해줘 왜 아줌마가 바를래요? 뭘 잘했다고? 나한테 기회를 좀 줘 네? 기만한 거야 네가 두 사람을 아니 네 사람을 기만한 거야 여보 여보 나 지금 무릎 꿇었어 그때 우리 팀 다합도회 한다고 우리 집에 갔었어 뭐 하니? 나 안에 있는 줄 알았지 물이 잠겨서 머리하고 왔어?